안녕하세요 와입니다. 가수 김창한이 23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마지막 방송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창한은 14일 아침 창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게스트 잔나비와 김창한의 스페셜 라이브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마지막을 기념하듯 김창한은 이날 수트에 초록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생방송에 임했습니다. 그는 아침 인사에서 아침 창 가족의 영원한 집사이고 싶었기에 오늘 아침 집사 설정으로 옷을 챙겨 있는데 진짜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싶었다며 나뭇잎이 하나 진다고 하자 꿈속 같고 동화속 같았던 모든 날의 경배를 울리자 하고 힘차게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창의 공식 소설 미디어에는 김창한이 이날 라이블 무대 중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를 부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김창한은 직접 기타를 전주하며 노래를 부르다 목이 매는 등 목소리를 떨었고 울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렵사리 기타 연주를 이어가던 김창한은 노래가 끝나자 멍한 표정을 지었고 강고가 나오는 중 끝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창한은 지난달 하차 소식이 전해진 후 아침 창을 떠나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침 창 공식 홈페이지에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얘기가 나온지는 한 달 정도 됐다. 저 혼자 이베를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지냈다라며 겨울 아침 소쪽에 걸린 달을 보며 오늘 보는 달이 아침 창 하며 마지막으로 보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며 달려왔다. 한편 참 오래 멀리도 달려왔구나 싶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 아침 창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귀가 조절로 닫히는 느낌이었다. 현실감이 없다라며 3호 17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후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는 떠나지만 아름다운 이 아침은 앞으로도 계속 아침 창 가족들의 아침을 열어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창한은 2000년 10월 1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아침 창을 통해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아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침 창은 녹음된 분량으로 3월 17일까지 방송되며 후임은 배우 봉태규로 결정됐습니다. 김창한은 이후 올 하반기 중 러브 FM에서 론칭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